핸들 쪽에 브레이크액이 마스터 실린더는 디스크 브레이크 방식을 체험하고 있는 모든 오토바이에 마스터 실린더는 장착되어 있어요. 브레이크액이 통이 달려 있는게 근데 이제 말씀하시는게 아마 Radial Mount 타입을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Radial Mount 마스터 실린더를 보고 말씀하시는 거라면 미들 클래스의 레플리카에 적용이 됩니다 레플리카 말고 일반적인 그냥 그 네이키드 형 바이크라던가 이런 쪽으로는 별채식 마스터 실린더 보다는 일채식 마스터 실린더 요런 형태 네모난 요런 형태의 마스터 실린더가 장착이 되요